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딧물이 개인 화분에 이렇게 화분 같은데 생겨서 이제 그거를 처치하는 방법을 해볼 건데 일단은 목초액이 있어요. 목초액은 이거는 4,000원 주고 인터넷에 샀는데 인터넷 검색앱은 목초액이 파니까 거기서 사면 되고 일단 이거는 블로그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김통이에요. 그러니까 꼭 김통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김 솥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그냥 솥이면 되고 이런 통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진물이 이제 폈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얘를 갖고 왔는데 얘는 지금 진진물이 피는 그런 애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대충 시험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일단은 김말이 할 때 이제 김 할 때 그런 소리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솔이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이 투명하고 이걸 넣을 수 있다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선택했는데 꼭 굳이 이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화분 근처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 곳에 이렇게 놓을 거고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발라 죽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했는데 뭐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솔이 지금 이걸 따블컨인데 돌려서 이렇게 보면 고정되어 있지? 역시 고정되어 있어서 편한데 이 솔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거 뭐지? 미술용 솔은 이렇게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면 이쪽이 꺾여서 이 상태가 돼서 다시 쓸 때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좀 탄력성 있는 솔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컵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써도 되고 충분히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이들이 안 닿는 곳에 위험이라고 써 있거나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아 이거 움직이는구나. 안 움직여도 좋은데 움직이네요.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뭘 껴 놓으면 이제 안 빠지겠죠. 껴놔야겠네요. 뭐 이쑤시개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껴 놔도 되고 뭐 대충 껴 놓으면 되고 일단은 그냥 붓고 쓰는 것만 일단 해야 되니까 목초액을 목초액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화장실에서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저는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했는데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거에요. 이렇게 해서 목초액을 넣고 저는 목초액을 파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뭐랄까 목초액이라는 게 있고 그냥 그래서 진진물 같은 거 깍시벌레 없애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적셔져서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약간 짜져요. 벽에 이게 많아서 뚝뚝 흘려서 식물에 들어가면 이게 독할 거에요. 나무가 있다면 이게 나무죠. 지금 여기에 벌레가 이렇게 생긴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죠. 뭐 이렇게 막 표시나게 바를 필요 없고 그냥 그 생긴 부분만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만약에 잘 안 발린다 그러면 조금 더 묻혀서 발라주면 되는데 물이 뚝뚝 떠올 정도로 발라주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그 건축만 죽을 정도로 진진문만 죽을 정도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 테두리에도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면 이제 벌레가 안 생기겠죠. 목초에는 냄새가 지독해서 그 개미가 안 오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개미가 무진장 싫어하니까 이 테두리에 이제 그걸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지? 팽이 줄 같은 걸 여기다 적셔서 감아 주면 돼요. 그 손에 일회용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면 되고 그것도 제 아이디어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냄새가 안 나니까 개미가 이제 진진물로 옮겨 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개미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신환경이니까 좋죠. 대충 이렇게 해서 칠해주고 지금 제대로 안 칠해졌는데 이거는 얘는 그냥 샘플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얘는 원래 벌레 생기는 애가 아니에요. 벌레 생기는 애가 아닌데 이제 벌레가 생기는 애가 있으면 거의 이렇게 칠해주면 된다는 소리죠. 지금 얘는 전혀 벌레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이제 망고가 딴 데 심어 있는데 망고를 못 데려와서 지금 얘가 마루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보관할 때는 위험하니까 조금 아이들이 안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덮어주면 되죠.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편하죠. 그리고 다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 뭐 얼마나 편해요. 좀만 이렇게 하면 되고 다른 통을 사고 이거를 만약에 통을 이렇게 해서 따로 쌓는다면 이걸 열고서는 열고서는 또 붓을 넣고 또 붓이 짧으면 또 안에 집어넣다가 뺐다가 손에 막 묻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면 편하죠. 아무래도 그걸 다 생각해서 제가 고른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거 없네요.